XSFM입니다 오늘은 시사를 다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카이 마사토를 다룰 겁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뭡니까? 제펜 이즈 TV 드라마 시리즈 일본 드라마 기행 일본 드라마 기행 시간입니다 그래서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 주의하십시오 스포일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드라마 제목을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뭔데요? 한자와 나오키 한자와 나오키 한자와 나오키 아닙니다 한자를 배우는 나오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자와 나오키가 한 명 이름이에요? 그렇죠 한자하고 나오키가 아닙니다 저는 한자하고 나오키인 줄 알았어요 한자와 씬의 나오키의 이야기예요 드라마 제목이 그냥 사람 이름이네요 그렇죠 김민하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드라마가 되겠죠 김민하 관료대 여름 그 다음에 신가리 야마이치 증권 최후의 성전 이렇게 세 가지는 스포일러 나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별로 보지 않아요 일본 드라마 특히 보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아니 나가 오늘 할 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많이 보지 않지만 일본 드라마는 장점이 있죠 주로 10부작입니다 아 그래요? 오래 털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미국 드라마 싫어해요 미국 드라마는 처음에 볼 때는 기대를 안 꼭 봅니다 근데 끝이 안 나고 시즌 1, 2, 3, 4, 5, 6 쭉 간 다음에 어설프게 허무하게 그냥 끝나요 그게 아니면 시즌 1 야 기대를 안게 하고 시즌 2가 나올까 안 나올까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소식이 없습니다 미국 드라마는 그래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항상 아쉬움이 남아서 미국 드라마 싫고 근데 오늘은 일본 드라마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빨리 해요 보지도 않는 일본 드라마 네